무빙 무빙 이거지 드림아이 아닙니다 나 맞다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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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아닙니다 나 맞다 뛰고 뛰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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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영석이 형 정신이 나갔었나봐 드림아이 지금 드림아이키즈들한테 완전 드림아이키즈에요 완전 드림아이키즈에요 완전 드림아이키즈 떼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뤄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 흰 대하자 3 2 이제 페이 목걸이에게 공작 네? 이 목걸이 헤이 목걸이 이때는 오죽하면 저희 친구들은 아이유님을 드림하이로 알았을 정도로 드림하이가 저희 드림하이 키즈 이걸 보면서 컸구나 난 드림하이 할 때 돌젠치 알바하고 있었거든 진짜? 그럼 바쁠 때 저희는 이때부터 댄스 배틀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그래, 거기 그 장면 나오지? 그냥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어 좋습니다, 기세 좋아요? 잘하네, 얘네 잘하는데요? 진짜 잘하네 나 이거 강하네 영재 이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, 저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